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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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끊지마! 나 진짜 급해! 혹시... 우리 숙제... 있었어? 아니지! 제발... 아니라고 했죠... 헉! 안 돼! 안 돼! 진짜 있었다고? 왜 난 못 들었지? 아니야! 나 안 잤거든! 진짜야! 잠깐 눈 감고 있었던 거야! 숙제가 어디였는지 좀 알려줘! 왜? 알려주라! 응? 어... 숙제 알려주면 내가 내일 끝나고... 떡볶이 사줄게! 응? 아, 그럼... 아이스크림까지 쏜다! 진짜 고마워! 아, 이제 살았다! 응! 알았어! 꼭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사줄게! 약정! 응! 내일 봐! 고마워! Пока! 안녕!